사진을 보면 옷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흠도 크고 기장 길고 소매는 어느 정도 맞는데 소매가 이렇게 우는 이유는 진동이 짧은 데다가 소매 양이 많이 쌓여서 이것을 수선할 건데요. 옷을 이렇게 집어놨잖아요. 일단은 이 사진을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옷을 줄일 건데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상동도 크던데 보니까 상동도 이쪽에서 줄일 거고요. 이렇게 줄일 만큼 목판에다 표시합니다. 줄일 만큼만 표시해주세요. 이건 참작을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줄인다는 건 아니고 참작을 하는 중에서 이렇게 소매 통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꼭 소매산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소매산하고 어깨 이동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 이동선은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핀을 다 빼고요. 이쪽에 지금 빼면 안됩니다. 빼면 안되고 나머지 줄일 만큼 표시를 했죠. 그래서 기장도 줄이는데 기장은 이 정도 줄일 겁니다. 1인치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뜯겠습니다. 밑단 뜯고 소매 뜯고 싹 뜯어낼게요. 기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장을 이렇게 뜯었잖아요. 뜯을 때 항상 뜯으면서 문화 여기 끝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뜯었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같이 똑같이 접고요. 접어주고 단추 구멍하고 단추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런 거로 한번 딱 눌러줍니다. 지금 보면은 1인치 4분의 정도 됩니다. 눈대중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 할 때는 분작으로 해야 돼요. 초작으로 초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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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잘 돼도 되겠네요. 잘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죠. 항상 소매 아무자라 될 때는 이쪽 많이 꺾인 쪽이 뒤쪽 적게 꺾인 쪽이 앞쪽 이렇게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각시가 여기죠. 이렇게 시점은 간단히 2인치를 줍니다. 2인치로 일정하니 그래야 작업하기에 좋아요. 그대로 잘라 버립니다. 안쪽에 밑에 부분이 항상 밀려야 됩니다. 두 개를 한 번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짤 수도 있지만 밀려요 두꺼우니까 한 장씩 이렇게 잘릴때 이 밑가시가 물려야 되는데 안 물리고 이 안에까지 잘라 버리면 나중에 마무리하면 이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작업을 뜯었을때 같이 밀어서 안쪽을 뜯어서 여기를 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왜 작업을 해주냐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 합봉이라 그러지요. 마무리할 때 그 둥그런 선이 마이의 앞부분에 선이 둥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손바죽이 안오면 나중에 아무리 박으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기 이렇게 이 선 따라서 가위가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가게끔 자연스럽게 그래서 박으면 여기서 이렇게 박을 거잖아요. 이 선만 따라서 박으면 라운드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아 여기를 좀 따줘야 돼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를 맞춰주지않아야겠죠 여기하고 이선하고 정확하게 남잖아요 이쪽이 이 선을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마무리는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소멸을 뜯었고요 뜯었으면 나머지 몸판을 뜯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단이 좀 강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뜯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 뜯었다가 잘못하면 나가보면 돼요 저희도 손으로 뜯지 말고 칼로 이렇게 대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짝 찢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찢으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패드를 뜯어야 되겠죠 이제 패드를 뜯어야 되겠죠 이제 패드를 뜯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패드를 뜯어야 되겠죠 패드를 고정시켜줄게요 패드가 안에 개싱을 고정시켜줍니다 작업을 하려면 개싱이 뜨면 안되잖아요 안으로 약간만 몰아넣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패드가 안에 개싱이라고 하는데 개싱이 좁으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아까 이렇게 딱 놨을때 개싱이 안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개싱이 안에서 받쳐야겠어요 깨끗한 힍이 지도ля고 이루어져요 패드가 낼 때 부족해서 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드가 낼 때까지 달려주세요 패드를 고정시켜줍니다 패드가 낼 때까지 다걸려주세요 패드가 aul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지금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반짝이 놓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끼면 여기 크게 들리잖아요. 이쪽으로 손이 왔다갔다 하면 안되니까 꺾인 만큼 김치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 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이렇게 꺾어줍니다. 여기 많이 꺾인다. 그래서 양면 접착을 여기 하나 붙여주고 요즘 양면집착이 한번부터 안 떨어져요. 살짝만 붙여줘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주머니를 내가 밀어서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걸리면 안되니까 이거 주머니 잘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밑에 치를 잘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 힘든 걸 바짝 써서 이렇게 있으면 우라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롱이 지나가면 자국이 쫙 남잖아요. 이렇게 8분의 5 정도만 주고 딱 잘라내야 됩니다. 손이 두번 가장 끓이 이는 손을 고춧가루 이렇게 오라는 얘기를 마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의 오라가 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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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이 정도의 오라가 큽니다 아까 표시를 해놨죠 표시를 해놨죠 표시를 해놓고 불안에 일단 제껴놓고 시접은 뜯을 필요 시접은 뜯을 필요가 없어요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경우는 눈대중으로 해버렸는데 이쪽에는 시접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치는거 아닙니다 위에 좀 와줍니다 나중에 다를 때가 안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조합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거 완성선이예요. 센슘을 잘라버린다. 여기는 앞목 위에는 잘라버린거는 이렇게 되면 칼이 되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쳐냈기 때문에 그건 잘라버린거 같습니다. 누구라도 잘라야 되겠죠? 축하해주세요. 진정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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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hall 아멘 그래서 하면서 사진을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사진을 봐줬을 때 사진이 상태가 어쩐가.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쳐낼 거예요. 울잖아요. 운다는 것은 적은 소매에 사이바 곡선하고 몸판 곡선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를 지금 이 곡선 여기를 쳐내야 돼요. 쳐내주고 이 곡선하고 지금 보면 조금 있다가 재단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으면 지금 이 정도 쳐낼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지금 완성선을 그려놨으니까 뭐 쳐내겠습니다. 1cm만 두고 시접은 2cm만 두고 쳐내야 돼요. 항상 밑에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윗부분이 시접을 생각 안하고 겹쳐있는데 같이 잘려면 안 됐냐고.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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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만 1cm만 뒤쪽부터는 잠깐만요. 암홀을 재단해야 되겠죠. 암홀을 재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암홀을 재단하는게 어깨선을 맞춰주고요. 보라를 같이 집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보라가 잘리면 안되니까 보라가 잘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라가 잘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upunacción 보라가 귀중 보라가 귀중 옷이 잘 못 나왔다고 말했죠. 여기에서 집어넣으니까 동그랗게 잘 나오잖아 그래서 옷이 크잖아요 큰사람 옷이 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솜의 이동선인데요 이거 이동선을 이렇게 잡았어요 표시가 됐죠 이렇게 났을 때 이동선하고 이동선하고 이 선이 맞아져야 됩니다 이 선이 좌악하니 그대로 올라가면 그렇지 그러면 이 선하고 소매도 재단할 때 여기다 재단할 거예요 위선하고 위선하고 여기까지가 정확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1mm도 풀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돌아가는 선이 그러니까 그 설명을 안했어요 선이가 가 여기가 차있잖아요 밑에가 진동이 얇아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해서 좀 차려줄거구요 한 장씩 자르면 됩니다 저는 불안하게 욕심내서 잘랐는데 그러면 잘 안 잘라지고 너무 두꺼워서 제대로 잘라졌죠 그러면 잘랐으면 미리서 미싱으로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뭐가 움직이지 말라고 이 개싱 그래서 뜨잖아요 미싱으로 한번 쫙 미싱으로 한번 박아왔으니까 싹 한번 골라둡니다 여기도 에 반물테이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안물테이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터로 이렇게 잘라가면 약간 시끄러진거 있거든요 약간 시끄러진거 있거믄요 그리고 싹 골라줘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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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만나요. 만나요. 양념장 넓은 쪽부터 가게 되겠죠, 넓은 쪽이 앞으로 가게 약간만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나의 볶음밥을 더 넣어주세요 마지막까지만 넣어주세요 남은 양 Cara, 진심을 쥬는다 이제는 이쁜 랩에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보면 지금 겹치지는 않았잖아요. 확하게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인치 여기 소매산을 먼저 맞춰주는거에요. 소매산을 맞춰주고 소매 이동선이 있었잖아요. 소매 이동선. 여기 소매 이동선. 이동선하고 여기를 먼저 꽂아주는거에요. 꽂아주고. 이렇게 나왔을때. 제가 아까 재단할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앞판은 소매는 손을 안댔고. 뒷판은 똑같이 맞춰서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없이. 이쪽판하고. 이쪽판하고. 여기가 딱 맞아야돼. 여기만. 잘 맞아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좀 남잖아요. 그러면은. 파카링을 위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너무 많을 경우에는. 뒤로 약간 넣어줘도 됩니다. 뒤로. 그대로 달아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소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매를 덜었을때. 이렇게 일자로. 둥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둥그렇게 해서. 일자로 반드시. 그대로 달면은 됩니다. 정확하게 잘 떨어졌죠. 들어가서. 핀으로 일반. 일단 핀으로 한번 찝어봤습니다. 찝어보고 나서. 그렇게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Jenna. 이렇게 놓고. Gem. 이렇게 놓고. 항복. 항복. 고추. 설탕. об. 다. 바깥을 넣어줘야 합니다. 바깥을 넣어줘야 합니다. 바깥이 손을 넣어줘야 합니다. 양쪽 심지어는 아니고, 바깥이 손을 넣어줘야 합니다. 바깥을 했는데 손을 넣어줘야 합니다. 나의 손에 손을 넣어줘야 합니다. 뒷쪽으로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그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감안해서 달아야 되겠죠?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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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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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어요 아멘 아멘